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이혼녀라는 이유로 회사 사모님의 미움을 받아 퇴사한 이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이 하나 키우는 싱글 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도 가볍지 않은데 이혼녀라는 타이틀의 무게가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낮긴 합니다 이혼녀라는 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려고요 현재는 당당히 살고 있긴 합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혼녀라고 저를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았고 이혼녀라고 저를 무시하는 여자들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잘났기에 그러는 것인지 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혼녀보다는 내가 잘났다 하는 여자들의 괜한 시비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사정은 과연 행복으로만 가득 차있을지 의문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의처증을 가진 여자 때문에 괴로웠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를 우습게 봤던 그 부분은 결국엔 회사도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나름 사이다이긴 하네요 저는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블로그 광고일입니다 업체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사진과 함께 글을 쓰며 검색하시는 분들께 제 글이 상위쪽에 노출이 되도록 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보도록 하는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이 일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야 즐기며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도 즐겁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가 2006년도 6월쯤입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한 후 어린아이와 둘이 살면서 쉽게 취업하기 힘들었습니다 구인광고를 여기저기 보던 중 새로 설립 예정인 회사인데 블로그와 카페 광고일을 하는 솔깃한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분야였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에 당장에 전화를 했고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호회는 단순한 침묵을 위한 동호회가 아닌 내가 꾸민 것을 소개하는 동호회입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라서 자신있게 면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 통과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게 되었죠 아싸 컴퓨터 앞에서 글 쓰고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은 적성에 안 맞았지만 그래도 분야가 분야인 만큼 관심이 있으니 점점 적응했고 싱글맘이었기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회사에서 시키는 것을 무조건 열심히 하며 틈틈이 글 쓰는 연습도 했습니다 틈틈이 나홀로 포토샵 연습 시간을 가지며 연습에 연습을 하여 이제는 이쪽 바닥에서 인지도가 있을 정도로 고급 인력이 되었지요 여전히 이혼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회사를 처음 다닐 당시만 해도 속상한 일도 많고 싸움도 많이 했고 서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났어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낱말하기 좋아하는 동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땡땡씨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정도의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이나 회식 때 다른 분들은 아이들과 배우자도 데리고 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아이만 데리고 갔거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남편이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수근대는 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혼녀일 거야? 라고 단정 지어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직원의 와이프는 저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참나 웃음만 나옵니다 저는 와이프들 사이에서 왕따였어요 요즘 같으면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 증거를 남겨 직장 내 괴롭힘이든 뭐든 고소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직업 분야 특성상 남자들과 부딪히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어려 보인다고 제가 미혼일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거 없이 생성되는 저에 대한 소문들에 이혼녀라고 단정짓고 말도 막 던지고 행동도 노골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혼녀는 맞지만 저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본인들 짐작으로 내린 결론이었죠 술 한잔 하자는 직원들도 있었고 은근슬쩍 야한 농담도 하면서 결혼했었으니 알만하니 말하는데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하며 보내는 그 느끼한 눈빛 남자들의 그 거북한 멘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서 속에서 열불이 욱하고 올라오네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래처 사장님들과 직원들이 일 때문에 회사에 오면 여직원 격리 뽑은 거야? 근데 이혼녀라며? 라며 수군대곤 했습니다 저는 블로그 광고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회식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술은 늙어도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야 근데 땡땡씨가 따라주니 술이 술술 넘어가네 부터 시작해서 어느 점심을 먹을 때에는 반주는 여자랑 낮술이 최고라며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했어요 물론 좋은 날도 있었지만 기분 나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굵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장님의 와이프, 즉 사모님이 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죠 사장님은 입담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장님이 계신 자리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아니 이젠 그년이라고 하고 싶지만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사모라고 할게요 사모는 절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가정파탄자라며 온갖 욕을 퍼부으며 내 남자 뺏어갔년이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비주얼은 그리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으며 얼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쪽이었으며 동물원에 있는 하마 같았습니다 못생겼다고 호감 비호감을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사장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 호감 비호감을 따질 이유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일이 전부였고 남자와 연애나 재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이혼할 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절대 재혼이며 연애도 하지 않겠다 남자는 지긋지긋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사모는 본인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입담도 좋아 여자들이 주위에 꼬인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근데 사모는 제가 사장님 주위에 꼬이는 파리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왜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 성격상 일에 빠지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처음 하는 광고일이라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기에 열심히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배워야 해서 사장님과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 단순히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인데 사모는 그 풍경을 보고 의심을 했던 것일까요? 일하는 동안은 집중하게 되고 아이와 살려면 열심히 배워야 했기에 딴 생각은 할 시간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일을 가르쳐주는 사장님에게 무슨 사심을 품겠습니까? 게다가 사장님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작업과 관련해서 회사에 방문했을 때 매니저인 제가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으며 저에게 대단하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옆에서 여자라고 왜 못해요? 이 정도는 성별과 상관없는 업무인 것 같은데요? 라며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사모는 자기 남편과 일 때문에 가까이 앉아 있곤 하는 저를 보고 질투를 했을 수도 있고 거래처분들이 저를 축혀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저를 시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본인 남편은 잘났고 자기는 잘난 남자의 와이프이니 본인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었는지 사모는 자기가 사모님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누가 사모 아니랬나? 자신이 무시하듯 생각하는 이혼녀 직원인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사모인 본인에게는 인사 말고는 별다른 관심이 없으니 질투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회사에 나오면 할 일도 없으면서 사모는 왜 같이 출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장 남편과 함께 출근해서 직원들 앞에서 한번 군림하는 느낌을 받는 것에 만족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렇지만 사장님을 의심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사장님은 노래방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했던 분이셨더라고요 노래방 가는 날엔 외박은 당연지사이고 연락 두절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사모란 여자는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새벽에 가끔 사모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과 같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증거가 없으니 저를 주시하다가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사장님이 외박을 했었나 봐요 에휴 왜 사장님이 외박을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혼녀라는 이유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사모가 정상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날 출근하니 저한테 직원들 다 듣는 데서 대놓고 이혼녀 주제에 남편을 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사모는 그 당시에 임신 6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예민한 건가? 아무리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잖아요 사모가 이제는 대놓고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쌍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없어 당당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기도 쉽게 생각하기도 했던 동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의리파 똑부러지는 성격이라고 인정해주는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미치셨어 임신 중에 왜 저런데? 태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사장님도 참 어지간하시다 결혼도 했고 사모님이 임신 중인데 이제 노래방 좀 끊지? 라며 수금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저를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면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모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니 화가 났는지 결국엔 몸싸움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그다지 여성여성한 편이 아니라 걸어오는 몸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임신한 사람과 어떻게 몸싸움으로 맞서겠습니까? 그냥 맞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 생각하니 지금도 욱하네요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어 저는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회사를 안 나가며 집에서 쉬고 있게 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사모는 본인 남편이 외박을 하면 저한테 또 전화를 하더군요 퇴사도 했고 사모의 손찌검을 당했던 기억에 욱해서 욕이란 욕을 하면서 네 남편 제발 나한테 찾지 마라 사실 네 남편 얼굴만 봐도 토 나올 정도로 못생겼다 네 남편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스타일 아니다 한 트럭을 준다 해도 트럭만 탐나지 네 남편 같은 사람은 쓰레기봉투도 아깝다 네 남편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데 나는 유부남이 아니어도 그런 남자 싫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모는 열받았는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더 이상 그 사모라는 여자와 통화할 이유가 없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제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메인 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배운 광고일이었지만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한 결과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그 업체가 나오고 동호회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자리 잡았었죠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와의 몸싸움 사건이 터진 후 제가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답니다 작업도 없고 광고관리도 안 하니 점점 소문이 안 좋게 나면서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렇게 되자 사장님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못 갚는 일이 생기고 결국엔 돈을 못 갚아 고소당해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저와 친했던 전 회사 직원이 말해주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여자 끝까지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녔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모 이상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처증 환자야 라며 욕을 했다 합니다 진심은 언젠간 통하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는 것이겠죠 퇴사를 하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어요 또 어느 회사로 입사해야 하나 했지만 인연이라는 경력도 있고 검색만 하면 알만한 광고를 제가 했었기에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 입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반 회사원에서 실장까지 승진하여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해 지금까지 일해온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역시 광고는 시작 단계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회사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는 체계가 있고 튼튼한 회사이다 보니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혼녀라고 해도 당당한 위치에서 꼬막꼬막 실장이라는 존칭을 들으며 능력만큼 대우받아 왔습니다 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처럼 제가 이혼녀 타이틀을 지닌 것으로 불이익을 보거나 심적 부담을 갖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부 가끔 소식이 들리는데 사장은 출소 후 할 일 없이 지내다가 처갓집으로 들어가서 살며 다시 한번 회사를 살려보자며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회사명으로 광고가 올라오곤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딱 봐도 그때 그 회사라는 것을 누구나 알 텐데요 그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크게 안 좋은 소문을 떠안은 채로 회사를 어찌어찌 운영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 좋아해서 노래방을 다니는 남편이나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남편 회사까지 무너지게 한 그 여자나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전에 다녔던 회사 사모에게 고마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덕에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그때보다 덜 힘들게 일하면서도 더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 힘든 일을 꿋꿋하게 버티고 살았고 지금은 지난 일 웃으며 되돌아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버틴 저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하고 싶네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과거의 저와 비슷한 일을 현재 겪으시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꿋꿋하게 버티시며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신사를 애청하시는 분들 책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 정도면 읽으시는 분들에게 사이다 한 잔 대접한 정도는 되는 거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니님 사이다 한 잔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사이다 1.5리터 한 병씩 돌린 것 같네요 자녀분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ので Tokyo 年がir 年 hol 年輕 年轮 年 年 年